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바로바로 영무소입니다 짜잔 저희가 립스틱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동시한 것도 좋아하는데 또 매트해야 되면서도 발색이 잘 돼야 되고 촉촉해야 되고 이게 원래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근데 이것보단 가격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능할까요? 네네 가능합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서 레드빛을 내고 싶다고 하면 감사합니다